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20분입니다. 12시 20분이고 살펴볼 종목 2구산업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 종목을 찍었었는데 그때 종가가 오늘 한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종가가 한 마이너스 5%까지는 좀 반등해서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종가 마감으로 마이너스 1.76%나 무려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시작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특히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동안 크게 상승했던 상승분이 컸던 이런 종목에서 차익실현이 꽤 많이 나오고 또 금요일에는 어떤가요? 금요일에는 매수세가 잘 붙지가 않죠. 그래서 차익실현 매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법 크게 특히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2구산업 같은 경우는 제법 크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곤 합니다. 다만 이제 종가가 좀 올라가 주긴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건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다닐가에서 어떻게 됐죠? 시간에 다닐가에서 상당히 올랐다. 왜 프로가 올랐냐면 시간에 다닐가에서 무려 6%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3%대로 이렇게 종가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인 상황이고 2구산업은 아직 다른 전선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높진 않죠. 지금 4,000원에서 8,000원까지 2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6,800원까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럼 상승폭이 높은 건 아니고 특히 이제 뒤에 뉴스도 새로운 뉴스를 알려드리겠지만 구리가격에 구리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주가의 상승률이 보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은 또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10%나 빠지지? 이럴 때 매도해야 되나? 추세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물론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오늘같이 지수가 하락하는 금요일에는 더 조정의 여파가 클 수는 있겠지만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추가 자료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정확히는 전일이죠. 5월 17일, 지금 새벽 5월 18일 새벽이니까 미국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고 우려 등 영향이 보였다. 구리 선물 3개월 물 가격이 파운드당 5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정해졌다. 또 내용이 쭉쭉 나오고 톤당 얼마 이런 부분은 다 지난 영상에서 안내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파나마 운화에 제한된 물동량, 또 교량풍기 사고 등으로 인해서 물류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공급이 타이트해진 점도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사실 급등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5월 15일이었나요? 이 구리 차트를 보시면, 이게 최고치인데 이거 차트 모양으로 볼게요. 차트 모양으로 보면 좀 가깝게 볼까요? 네, 1봉으로 보겠습니다. 1봉으로 보면 지난 5월 15일에 5.1불까지 상승을 했다가 살짝 밀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5불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점심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뉴스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10년 뒤에는 모자랍니다. 신환경 광물 공급으로 경고등이라고 해서 오늘 5월 17일 저녁 10시 정도에 나온 뉴스고요. 사실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긴 하지만, 전기차나 풍력, 태양광 등에 필요한 여기 플러스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까지 포함을 시켜야겠죠? 신환경 광물이 10년 뒤에는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구리는 수요 대비 70%, 리튬은 50%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신환경 광물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한 우리나라 돈으로 1,0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7,0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앞으로 1,045조 정도 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계속 모자라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가지 비유를 하면서. 자,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 5월 17일이고요. 불이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고가 경신을 임박했다. 아직 배고픈 LS와 대원전선 풍산. 여기는 당연히 이구 산업도 들어가야 합니다. 풍산이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2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 나온 김에 차트, 오늘 흐름 한번 볼까요? 오늘 좀 조정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오늘 6% 정도 하락을 했죠? 시간에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 조정폭은 오늘 같은 지수 하락, 특히 이제 코스피, 풍산은 코스피잖아요? 코스피가 1% 정도 빠지면 그동안 상승분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있을 수가 있죠, 충분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얘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추가적인 전선 전력망 구축에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고 닥터코퍼, 경기 선행지표죠? 닥터코퍼가 과거처럼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거듭나고 있다. 업계 사람들 모두 체감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광모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블룸버그는 지금부터 새로운 광산 개발에 나서더라도 실제 광석을 채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약 10년이 걸리는 만큼 공급 부족이 빠르게 완화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전일뉴스에도 실내 광산에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속 상승 전망에 톤당 15,000달러가 달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톤당 1만 불이 조금 넘죠? 약간 넘고 있는데 1만 5천 달러면 약 앞으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특히 구리 가격은 제가 조금 전에 차트를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이 차트를 길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로 빼면 지난 1990년대가 여기고요. 지난 코로나 특수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때 오브를 될까 말까 뭐 이 정도였는데 오브를 완전히 돌팔했고 여기는 불확실성에 대한 전쟁이나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상승이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지금 오르는 이 구간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원제적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 광석을 채굴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광산 개발에 나서더라도 공급 부족이 빠르게 완화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15,000달러, 앞으로 50%의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그럼 이 구산업의 주가는 50%만 오를까요? 더 이상 오를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으니까 그리고 인베스팅 닷컴에서 제시하는 구리 선물의 투자에 대한 평가는 적극 매수이다. 라고 오늘 뉴스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장중에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21세기의 성유라고 불리는 구리 확보전에 미국하고 중국이 투자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21세기의 성유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내용의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잠깐 보시면 자, 미국 행정부가 잠비아의 광산 지분 인수에 관련해서 투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중국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경쟁은 좀 불리하지만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국, 사회주의국하기 때문에 나라의 돈을 좀 이제 주석이 필요한 곳에 대규모 자금을 좀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일단 미국하고 지금 구리 확보에 나섰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중국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이제 뒷장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자, 중국은 정부의 지원 하에 빠르게 광산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미래에 중요한 미래에 중요한 핵심 광물인 구리를 두고 미국하고 중국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다.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이런 부분 중국은 콩고에서 코발트랑 구리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광산 기업 쉐아프를 인수하기 위해서 사전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발트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3온계 배터리 만들 때 MCA NCA 니켈 코바트 망간 MCM 배터리 3온계 배터리에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 광물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광산 개발사가 구리를 채굴하고 재련하고 있지만 구리 재고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앞으로도 더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침 다행히 이제 오늘도 시간에서 6% 상승을 하면서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단기간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 시점에서 당연히 홀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오른쪽 어깨까지 오른쪽 어깨 주가 급등을 하고 나서 고점 찍고 눌렸다가 반등하고 이 오른쪽 어깨까지는 최소 홀딩을 하는 걸 이제 권해드리고요. 자,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얼마가 오를지는 모르지만 고점 증후가 나올 때까지 거래대금이 수천억씩 3천억 이상씩 막 터지고 5천억 이렇게 터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마감하는 현재 상황하고 또 추가적인 뉴스까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매수매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좋은 뉴스는 상당히 많이 있고 재료적인 측면은 대부분 다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자, 이제 매수매도 탓죠. 어, 나는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매도가 혹은 매도 타점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이러신 분들 계실 거고요. 아직 비중이 작다. 비중이 적고 혹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급등할 땐 따라 붙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눌림 구간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타점이 궁금하시다. 이런 분들은 어, 저희 이제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번호 010에 5904에 8931번으로 구독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29 29산업에 29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요 밑에 이제 매수매도 타점에 관련한 이런 내용들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어, 실제로 이 자료대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많은 참여해서 도움받아가시길 바라구요. 자, 오늘 어, 좀 간단하게 좀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네,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또 추가 호재 내용 또 구리 성물 가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주가가 여기서 이제 많이 상승을 하면 이제 슬슬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안내도 좀 간접적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드리는 의견대로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혼자 의견 가지고 혼자만의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주말 토요일 됐는데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